자 그래서 어떤 화제를 내가 먼저 꺼내서 말을 하고자 할 때, 굉장히 많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. Everyone, 이보영입니다. 자 Start English 오늘은요. 바로 수요일 순서 7월 7일입니다. She's a real go-getter. 이게 제목이 되죠. She's a real go-getter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자 go-getter 한마디로 저게 내가 목표라고 하면 그 목표까지 내가 달려가서 go 해서 얻어온다 그런 사람 go-getter라고 하게 됩니다. 어떤 뜻일까요? 그렇죠 약간 야심도 있고 일 욕심도 있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에 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go-getter라고 하게 됩니다. 한다면 한다 내가 얻고야만다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. 자 여기서 연습해 볼 패턴 두 가지는요. 하나는 나는 뭐뭐라고 들었어요. 어디서 들었는데요? 라는 표현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. 저희가 Start English를 통해서는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또 무난히 실수할 이유가 없는 그런 표현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거든요. 자 그래서 어떤 화제를 내가 먼저 꺼내서 말을 하고자 할 때 I heard, I heard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는 I heard John got a job. 어떨까요? 내가 듣기에 John이 그새 일자리를 얻었대요. I heard John got a job.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. I heard 다음에 그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상점이 문을 닫는데요. 이건 어떨까요? I heard 다음에 그 상점이 the store 곧 뭐뭐를 할 예정이래요. 할 때 비동사 그 다음에 동사에 잉을 붙이는 형태로 마치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일깨는 경우가 많죠. 자 close down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문을 아래로 셔터 내리듯이 내린다 닫는다 이 말이 되는 거죠. 영업을 하지 않는다. 그래서 I heard the store is closing down. I heard the store is closing down.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. 자 두번째 패턴은요. 나는 생각했다. 우리가 I heard 나는 들었다 였잖아요. 이번에는 아는 나는 생각했다. 즉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I thought로 시작해 보는 거예요. 이 th 발음이라서 th 이렇게 시작하자. 그 다음에 a thought thought 라고 합니다. I thought 난 그렇다고 생각했었다 이 말이 되는데요. 자 나는 네가 그냥 집에 있으려고 한 줄 알았어. 나는 당신이 그냥 집에 있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. 외출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. 라고 한다면 I thought you would just stay home. I thought you would just stay home. 어 근데 같이 가시려구요? 어 좋죠. 외출하시려구요? 알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I thought you would just stay home. 자 stay home 하면은 wouldn't stay at home 해도 되구요. 자 stay home, wouldn't stay at home. 집에 있다라는 말이죠. 지금 집에 있는데 계속 집에 있는다 이 말이 되죠. 근데 그러려고 그냥 하는 줄 알았어. I thought you would just stay home.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I thought 다음에 뭐뭐 할 줄 알았어 라고 하니까 뒤에 오는 말에는 would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. would는요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. 물론 과거형이 됩니다. 하나만 더 해볼까요? 나는 John이 그 일을 하기로 한 줄 알았어. 근데 아닌가 보지? 라고 한다면 나는 John이 그 일을 가져갈 줄 알았어. 뭐 받아들이고 이렇게 택할 줄 알았어. 이런 말이 I thought John would take the job.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나 봐? 라고 한다든지 혹은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됐군. 이렇게 말한다든지 여러가지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. 오케이. join me next time. bye bye.